선생님 외워주세요 아 계속 아까 소리가 생각났어 죄송해요 아 너무 재밌었다 뭐야 골드 됐네 왜 죽어가는 거야 왜 죽어가는 거야 연초본님의 첫 핫방은 어땠나요? 첫 주최 핫방은 아 저는 저는 너무 좋았죠 저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 저는 제가 너무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 아 처음엔 그냥 웃었어 웃었지 너무 재밌었어요 고생했어요 밤에도 착각이 있으면 와주실 거죠? 아 아 이쁘띠 대답하네 이쁘띠 대답하네 어? 나 나 오 잠깐만 아직 몇시지? 와 벌써 11시 반이네 미안 나 나 지금 몬스터 헌터하러 가야 될 시간 이만 여러분들 안녕 안녕 몬스터 헌터의 세계로 갈 시간 찢어와 데이트가 잡혀있다구 두둥둥 불서 하야겠다 해외 하시는 세 분이서 스쿨 하시면 되겠다 너를 무블러라 불러주세요 오오오오오 저는 무두띠라고 불러주세요 김무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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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띠 김무띠는 좀 뭔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이름이에요 좀 좀 그렇네요 아, 뭐 뛰는 애가인데? 왜 다들 막, 어찌되면 그냥 뭐 딴 게임을 하던 가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막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 맞지? 저희는 항상 이래요. 맞아. 이제 뭐 할 거 생기면 가고 뭐. 내 생각에 아마 이 초웅이 모노나로 스타트 끊고 당할 듯. 왜? 화면 김조 뛰자. 화면 김조 뛰다. 맞지? 저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또끼님한테 멤버, 막 멤버 알려달라길래 입총, 여총, 다 불러 못 보기인데 혹시 불편한 사람이냐고 연초보님 빼주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 어, 깜초보님 빼주세요. 깜초보님 빼주세요라고 했다고요. 어떡해, 어떡해 그렇게 심한 말을. 아무튼 의견 반영 부탁드려요. 절대 절대 안 되지. 다음에 저희 격선도 하고. 연초보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는 그거요? 어, 한 번도 격전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한 번도 없어서. 지금까지 격전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시참해, 시참. 시참 좋네. 네 명 딱 채워가지고. 좀 같이 해봐, 김도디. 타입. 맞아! 뭐야. 너는 그만가? 좋아하신다는 썰 있는데 아... 저 둘 다 좋아하죠 롤 파트너고 불서도 불서도 파트너라고? 불서도 있다고? 파트너는 아니고 비스무리한 게 있어 유착관계? 아니 말을 뭔 그렇게... 유착관계? 유착관계 맞네 아니... 잘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난 진짜 롤 좋아해 왜 이렇게 무의건조하게 말하는 거야? 아니 나 진짜로 좋아해 목소리에 영혼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일어난 지 오래돼서 그래 방송도 거의 13시간 가까이 했어 12시간이구나 뭐 아무튼간 역시 젊은 피인가? 다르다 다르다 나는 늙어서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못여 이제 맞아 맞아 힘내 넌 뭔데 마자마자야 빠져있는 김물띠 뿅아 넌? 넌 뭐야? 넌 왜 그래? 너 왜 그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김... 김투티가 제일 못생겼어 갑자기? 갑자기? 김투티 목소리가 제일 못생겼어 아 왜 모기가 날아다니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난 저렇게 안 커야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나는 뿅이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뿅이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 순간 깜짝 놀랐어 뭐 뭐가 어때서 이렇게 크는 게 뭐가 어때서 깜짝 놀랐어 김퐁당 그런 말에서 이제 크면 연조몸처럼 된다 깜짝 놀랐어 와... 이런 말에서 이제 크면 연조몸처럼 된다 우와... 깜짝 놀랐어 우와... 기뿐 미래 연조봉 수고 생각보다 괜찮아지는데 허니가 좋아해줬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정선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잠시... 누가 아프나 김투티! 김투티의 거품 소리가 뭐가 있는 게 터티가 나는데? 저 아니에요, 방금은. 아니야, 아니야. 못 생긴 건 도대체 맞으니까. 맞지, 맞지. 여기 약간 다 영혼이 좀 나가 있어서 나도 같이 내 영혼 나갈 것 같아, 약간. 아니야, 난 멀쩡해. 시작은 그래.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 도시 형.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줌인까지는 줌인까지는 그냥 하 재밌네요는데 좀비한테 맞는 거 기억하네 좀비 소리에 맞춰서 마크하고 있는 줄 알았어 저는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외워주세요 계속 아까 그 소리가 생각났어 죄송해요 좀비 소리요? 맞는 소리 다시 보기로 돌려봐야겠다 아 아 너무 웃기네 저 저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지 나도 저런 거 좋아하는 줄 구매도 몰랐잖아 전혀 몰랐잖아 와 이거 진짜 누군가는 유튜브에 한 명쯤은 올려주겠지? 뭐 그거 맞는 소리? 좀비랑? 어 누군가는 누군가는 주민 소리부터 맞는 소리 그 부분 잘라서 올려주겠지? 누군가는 올려줄 거야 난 유튜브로 난 유튜브로 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 안 돼 그러면 먼저 빠져나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무도 안 빠져나가 뿅아 뿅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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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